타미아에서 나온 신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대경타이어 사려다가 가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구요. 원래 타미아 미니카는 잘 안삽니다. 왜냐면 샤시가 다 똑같잖아요. 덮개만 다르고. 그런데 요거는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타이어가 일반 미니카에 쓰이는 타이어가 좀 다르더라구요. 이 타이어 때문에 샀습니다. 타이어. 이거 마치면 불도 져갖고 그래서 어? 이거 휠도 좀 다를까? 타이어가 특이하네? 그래서 산겁니다. RAZOR 백? 레이저 백? 뭔 뜻이지? 여튼 클리어 바이올렛 스페셜 바이올렛 보라색 샤시는 FMA야. VS 샤시지. 스티커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요즘 타미아 스티커가 좀 약간 비닐 재질이죠. 좀 늘어나게. 이것도 약간 비닐 재질이네요. 샤시 색깔은 은색입니다. 샤시 설명 할 필요 없고. 휠은 금색. 박스에도 금색. 샤시 설명 할 필요 없는데. 아 요 타이어. 아 이것 때문에 이걸 사다니. 참. 이 타이어 때문에 산 거지. 타이어 때문에. 뭐 다른 거야. 뭐 늘 뭐 조립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게 뭐 도깨밖에 더 있습니까? 타미아가? 다 똑같지? 응 모터는 들어있습니다. 기어는? 어? 기어는 4대1 기어만 들어있네. 어? 이거 5대1 기어였나? 아까 나왔어. 우선 4대1 아니면 5대1입니다. 기어는 몇 들어있는 거지? 3.5대1 기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드용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오오. 아 이거 덮개랑 색깔을 맞춘다고. 덮개랑 색깔을 맞춘다고. 이 내부 부품 색깔도 같이 보라색이네요. 은색? 이게 검은색이었으면 좀 더 나았을지 않았을까? 여튼. 색깔 조합은 괜찮습니다. 색깔 조합은. 색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색 조합은. 주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스티커부터 붙여야겠어요. 왜냐면 타미아 미니카는 스티커 말고는 덮개말고는 다를 게 없으니까. 어? 이게 요즘 나오는 거 그거 안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얇은 게 아니라 이거 딱딱한 겁니다. 이거 금형 찍은 거죠. 금형 찍은 거. 뚜껑은 거예요. 투명인데 뚜껑은 투명입니다. 뚜껑은 투명. 타미아가 덮개를 워낙 대충 만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판으로 찍어서 말잖아요. 이렇게 여러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요게 뭔가 있어요. 요게. 어? 이거 어떻게 꼽는 거지? 요건 꼽는 거고. 여기도 꼽는 거고. 보니깐. 이게 앞에 유리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앞에 유리창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세워서. 각이 있어요. 각이. 이렇게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게끔. 야. 이런 것도 특징으로 할 만큼. 그만큼 타미아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덮개가. 되게 성의없게 만들어졌어요. 스티커가 되게 얇은 겁니다. 완전히 얇아요. 얇은 비닐 같은 거야. 야. 접착력 겁나 섭니다. 접착력 부분에서 좀 개선을 시켰나? 이 스티커가. 접착력 완전 세요. 이거 접착력이 세고. 스티커가 되게 얇아서. 이거 한번 잘못 붙이잖아요. 이거 못됩니다. 이거 한번 잘못 붙이면 때다 찢어져요. 이거. 아. 좀 잘 붙였어. 이 가운데. 아. 좀. 틈이 있다. 이거 못돼. 이거 못돼. 이거 찢어져. 찢어져. 스티커 다 붙였습니다. 스티커는 뭐. 별다르게. 뭐.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좀 비닐이라 한번 뜨면은 이제 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잘 붙긴 되게 잘 붙습니다. 스티커를 처음에 붙일 때. 요 끝을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바퀴 위로는 이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괜찮네요. 디자인이. 괜찮아. 그리고. 이 휠이랑 이 타이어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이제. 원래 4개 한번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모양이 달라요. 여기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트레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특이하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특징적인 것이 말이 안 돼. 아니 진작에. 같은 타이어가 아니라. 이 덮개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것이 특이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타미야 미니카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덮개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이게 이걸 사도 저거고. 이걸 샀더니. 전에 있었던 거고. 이걸 또 새로 나와서 샀는데. 그건 또 전에 또 있었던 다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일렛에. 금속이 없죠. 이거 아일렛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여기 끼우는 거 있잖아요. 아일렛을 표현할게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미야가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금속이. 이 크르르르르르르르 소리를 냅니다. 구리스란 말은. 그리고 그것이 필요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뺐습니다. 왜냐면 이 플라스틱이. 충분히 질겨서 단단하거든요. 플라스틱이랑. 샤시 플라스틱이랑. 요거랑. 달라요. 휠이 훨씬 더 질긴 거를 사용하죠. 더 질기고. 더 유연한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휠이. 샤프트가 꼽히잖아요. 샤프트가 꼽히면서.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질긴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타미아가 롤러를 여기도 안 넣고 다른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플라스틱 품질이 올라갔나? 어떤 롤러도 여기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 휠에 사용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단단하고 그렇게 지기지 않으세요. 딱딱딱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샤시 플라스틱도 다른 거예요. 타미아가 이렇게 디자인이나 부품 구성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라서 그렇지 재료 하나는 뭐 최상급입니다. 롤러에다가 이제 구리스를 보통 안 바르는데 이게 바르는 게 다 낫습니다. 기본으로 돌릴 때는 요 안쪽에다가 좀 발라 가지고 붙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FALC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 안 되는 그 부속이 이겁니다. 이거 이 보드 덮개 이걸 알루미늄으로 해 놔야지 방열판으로 돼 가지고 열을 발산할 텐데 플라스틱으로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덮개 여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모양도 아니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FMACC는 이 덮개 앞쪽이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터가 보기 싫으니까 요 모양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알루미늄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요만큼 이거 담가 얼마 한다고. 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휠 여기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신형이잖아요. 원래 이게 좀 버러지게 갈라져 있었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니 이게 금형이 이게 상판 하판 찍히는 것만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붙여진 선. 근데 이거는 상판 하판도 아니라 통으로 한 건데 이게 금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휠은 꽉힙니다. 자정을 다 한 겁니다. 타이어만 이렇게 트레드 있게 무슨 트랙터처럼 딱 되어 있어도 미니카가 느낌이 확 다릅니다. 타이어만 이건데도 이렇게 꼽고 앞뒤 타이어 두께 똑같아요. 괜찮은데? 타이어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도 이거 꽉 꼽아도 이제 끝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꽉 꼽아도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간격도 딱 적당해요. 조금 이게 한 1mm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1m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딱 이게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이게 1mm 정도 이게 이렇게 딱 간격이 있어요. 휠이랑 타이어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덮개가 뭐 특이하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대전이기 때문에 트랙이 없기 때문에 이불에 또 굴려 보는 거죠. 이불에 굴리는 게 확실히 재밌어. 트랙 하는 것보다 트랙이 시끄럽고 속도도 막 크랑크랑하게 나고 이불에다 딱 굴리면 속도가 일단 별로 많이 안나. 4대1기요. 손을 잡으면 되잖아. 근데 이 모터가 센 모터들 있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약한 모터가 좋더라고요. 갈수록. 손으로 바퀴를 잡아도 별 부담이 없잖아요. 온도도 많이 안 올라가고. 역시 이불이 재밌어. 끝. starboard